황륜 대제구나 여태까지는 다른 대제 다른 대제 보고 있었지만 잠시만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데데데데데넘 잘 보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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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를 너무 많이 돌리는 것 같은데 1,80개는 뭐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줘? 1,80개는 뭐지? 2,80개는 뭐지? 2,80개는 뭐지? 어가초테꺼 까치야 이건 좀 심했잖아 한 번 더 안 오네요 자 마지막 왔다 하나 더 오지 욕심인가 너는 운동복 입고 와 어딘데 정말 예상치 못한 친구가 나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친구가 나왔는데 음 이거는 생각 못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 특별 의뢰해서 하나만 더 자 가볼까요 대운동회의 전야 키보토스 대운동회 그것은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완성 학생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학원을 가리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치르는 평화의 재전 맞지 아 권도시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이벤트는 2년마다 각 학원에서 권가라가 개최되는 키보토스의 병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요 아무리 자기가 나쁜 학원이더라도 대운동회 기간만큼은 무기를 내려놓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오래된 불문율이었습니다만 만 자 여러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존재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샤리와 여러 학교의 학생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개최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운동회는 자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와 자 사설이 길어 자 단어를 지우거나 요약하면은 말이 가진 의미가 왜곡되고 탈색될 수가 있답니다 서기 자 전식 인사를 드린 건 처음이로군요 자 노아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학생회 세미나의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의 임원으로서 샤리의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나쁜 인상을 받지 않도록 격식 차려 인사했을 뿐인데 그게 기분 아파서 하는 건가요 질투 자 황윤대제는 2년 주기로 하는 거고 키보토스의 모든 학생이 한 학원에 시선을 집중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실생 유치부터 시작하여서 학원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업자와의 거래까지 흠흠 자 지난 몇 개월간 밀레니엄 학원의 모든 동아리가 이 대운동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서 있다고 뭔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디저자 장비 확인 자 근데 일이 생겼다고 자 12시간 전에 신소재 개발 클럽 부실에서 사소한 폭발이 발생했고 아무도 또 이상한 폭발물을 혼합하다가 사고가 난 모양인데 다행스럽게도 다진 사람은 어쩌면은 폭발의 여파로 대운동회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응원 로봇이 파손되어 긴급수리가 필요한 상태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미이 따라서 스타디움에서 체육기재들을 도난당했다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자 리허설 일정에는 차질이 생겼지만은 대회를 연기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도난 사건은 흔적이 사라지기에는 보호민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응원 로봇의 수리를 300분 이내로 끝마친다면 아슬아슬하게 실행위원회 사무실에 다녀올 시간은 확보할 수도 초단위도 계산하는구나 자 갑자기 홍차 차량 업무 할 때면은 언제나 이 시간에 홍차 한잔 마셨잖아 이미 다 알고 있어 자 몸에 카펜이 돌면서 정치 또렷해지기는 커녕 뭔가 나른해지는 몸의 긴겨 얘를 왜 갑자기 재워버리는겨 자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휴식이었군요 뭐 먹인겨 자 단순한 허브티 자 근데 다만 긴장이 풀리자마자 기절할 줄은 자 밀레니엄 학원을 도와줬으면 한다 다른 종류의 도움인가 자 스타디움에서의 도난 사건은 발키리 경찰 학교의 학생들에게 대신 부탁해도 괜찮은데 자 앞서 말했듯이 대운동회는 키보토스의 모든 학생이 함께 즐겨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요카도 포함하고 키보토스 황윤대제 밀레니엄의 밀레니엄의 마이스터 자 오히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게 의아스러울 정도였답니다 납불고 납불고 엔지니어부에서 만들어온 물건의 결함은 없었을텐데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추가 기능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세미나 공용 휴게실에 커피머신에 달린 거달한 드릴이라든지 자 그건 드릴이 아니라 원두 컷 원두 분쇄용 클라인더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단단한 경도에 돔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원두도 순식간에 갈아낼 수 있답니다 미화 정비용 자동청소기에 달린 화염방사기라든가 이동식 청소기가 흡입할 수 있는 쓰레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타는 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속악하게 처리하기가 더 편리해 추가 기능 때문에 휴게실에 커다란 벽을 구멍낸 사건도 있고 자 영수증 얘기가 나옵니다 자 회로기판도 통째로 불에 싸그라뜨려져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납땜까지 해야 된답니다 우발적인 사고라고 들었는데 하필이면 수리하기 어려운 바이탈 파트만 의도적인 것처럼 지중대로 파손되었다 자 물증도 증거도 찾기가 어렵답니다 자 아예 새로 만들게 해준다면 3시간 내로 완성 그게 더 빨라? 자 마침 신형 전차를 개조하기 위해서 준비한 부품이 예비 부품이 예비 부품이 남아있어서 자 세미나의 이름으로 발전한 상품이니까 클라이언트로서의 몇 가지 희망사항을 요청해도 괜찮겠지 자 튼튼할 것 자 아이언 강판과 세라믹을 덧대에 복합장갑을 만들어내는 게 좋으려나 충전재가 많아지면은 로봇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가 있으니까 강판을 아변화해서 구조를 균일화시키는 방식을 어떨까 이미 다 얘기하기 시작했구나 자 어떤 지형이든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가족보행형 로봇으로 제작하는 게 나을까요 보안개도 쓰면 되고 자 기간 내에 왕성시킬 것 자 작품의 완성도는 들인 시간에 비례한다고는 하지만은 제 시간에 선보여야 된다 이 정도 규모는 많이 하던 일이랍니다 수리에서 제작으로 바뀌었어요 자 자이로센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으나 자 2년에 한번 열리는 대규모 이벤트 자 올해 사육을 챙기기 위해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염치없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가볍게 전면에 15mm 기간포부터 설치해보도록 할까 그걸 왜 설치해 응원 로봇이라고 이것들아 아니 록 야 무기 야 무기를 내려놓은다며 밀레니엄의 헬커 밀레니엄의 헬커 자 뭐 들려 주파수 대역 스캔 중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 세미나 세미나 집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해 어 세미나 집무실에 폐쇄 회로 감시장치를 해킹하고 있었는데 왜 자 하레 선배가 에너지 드링크 사로 편의점에 나갔다가 샤레 선생님이 유오카 선배랑 세미나의 집무실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재미난 일을 꾸미는 것 같아서 자 내일 있을 대운동에 관련된 일 때문이겠지 자 그리고 서버 해킹건 말인데 덤프 파일이 뒤져 개인키 찾아내는 건 좋은 시대였지만 로고 지을 때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1시간 전부터 CCTV 서버가 공격받고 있다면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자 밀레니엄 보안 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린 니들 니들 근데 대회 안 나와? 우리가 왜? 도청이라면 모르겠지만 세미나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직접 참가하는 건 사양입니다 으흠 자 차별 없이 공폐하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이니까 자 회방도 그런 게 아니라 도움 요청을 위해서 자 불운하게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바로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산 처리 업무를 다른 학생분께 부탁드리고자 왔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거 너희들 뭐 하려고 한 거니 도대체 자 세미나의 임원이 베리타스에게 이런 부탁해도 되는 거냐 하는데 자 영후배님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남은 업무 업무 목록은 유카가 미리 문서로 만들어놨고 문서정리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한 번에 정리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다 자리비온상의 밀레니엄의 서버에 악의적인 공격 시도가 몇 차례 가해졌었다 자 패킷을 가로채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바이러스를 심는 크래킹 시도 같은 거 아 몇 개 막혔지만은 자 엔지니어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 외부인이 아니고 공격자 IP를 역추적해보니까 밀레니엄 확원 내부에서 신호가 잡혔다 자 이미 표정리 완료 자 방금 노아에게 건네받은 건데 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사전에 선수 명단을 조사해놨다 자 각 학교 학생들의 퍼스널 데이터와 같은 재밌는 정보도 잔뜩 얻을 수 있었고 너무 기피 들어간 거 아니야 니들 자 너희들에게는 역시 올바른 해커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군 화이트 해커가 블랙 해커가 블랙 해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 저거는 공용 피트니스 센터 입구 고장난 기기의 소리는 했고 전산도 했고 펀디션 체크 체육 트레이닝 전문 동아리 트레이닝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훈련하고 계시겠네요 비트니스 센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과 발끝을 방향을 일치 이어서 스쿼트 2세트 추가 방금 마지막이라면서요 방금 마지막이라면서요 규제도 마지막에 쓰면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반복해서야 녹초가 될 것 같은데 쇼식을 하고 운동을 제기한다고? 막바지 점검차 돌아보고 있는 거고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밀레니엄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회장의 선수들이 자네는 각본 없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자 다들 어디 갔나 먼저 쉬러 들어간 모양인데 잠을 자기는 이르지만은 이미 꽤 늦은 시간이라 자 뭔가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은 식단까지도 자 과학적인 연구의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레니엄의 동아리들 자 대회에 출전하는 대부분의 선수가 정규 트레이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운동초보다이고 훈련기간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중에 모두 포기해버려서 자 길어봐야 하루에 4시간이 넘지 않는 자 적어도 30분 정도는 느긋하게 쉬어도 된다 가볍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엔 딱 좋은 시간이군요 30분 자 갑자기 메일이 왔답니다 날 버리고 가는구나 그렇게 강제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 3세트 시작 그 와중에 허리 걱정해주는 것 봐 뭔데 갑자기 나 뭐 눌렀어 방금 잠깐만 나 지금 피트니스 한 거 아니었어? 왜 근데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 아니 왜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 아 이게 맞는겨? 뭔가 동일한 애들이 좀 추가되는 느낌인데 이게 맞나 야 너는 왜 여기 이벤트 보너스에 안 들어가있냐? 아니 이번에 저거 운동복 입고 나온 애가 보너스가 왜 없어? 노멀폼이 왜 없어? 다른 게 준다 포인트만 없는 건가? 나이스다 30분의 운동 자 사보타주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이상 계획식 전까지는 로봇을 수리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해킹은 무력화 상대는 베리타스의 부부장 세미나의 임원들조차 부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 수 적고 들어가는 상대가 자 공업 실습실 쪽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 자 아직 보안클라우드로 등록되지 않을까 해킹툴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뻔히 보이죠? 운동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대운동회를 막기 위해서 사보타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싫어하는 거야? 돌아오면 딱 어떻게 보면 1부라고 할 수 있는 7장까지는 했습니다 8장까지 했다고 해야 되는 여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대체로 중장갑이구나 응원단 자 금방 능숙하게 되시던데요 밀레니엄의 학생들은 체육활동 싫어하는 편 자 근데 대체로 그렇답니다 자 그나마 알려진 밀레니엄의 야구부조차도 점수보다는 야구공의 궤도가 그리는 포물선에도 관심이 있다 자 불길한 예감 자 불길한 예감 왠지 모르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인간들 자 구호 준비 자 히비키 소리가 더 작고 얘네들 지금 로봇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응원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갑자기? 자 응원이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음흠흠흠흠 자 가게에서 파는 옷보다 퀄스윈 퀄리티가 좋다 자 아까 부탁드렸던 응원 로봇 제작은 어떻게 됐나요? 자 제작 자체는 거의 완벽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동 실패했다 로봇 만드는데? 자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근거리 통신 모드를 켜자 모자 갑자기 제어에서 벗어나서 폭주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응원을 하겠다 이건가? 자 긴급 정치 버튼도 설계되었고 폭주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자 이상도 아니고 제작 중에 오차 발생한 게 아니라면 역시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군 자 학원 밖에서는 근거리 해킹은 안될텐데 그럼 내 부분에서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설계가 문제 있었던 건 아니구나 가자 가자 언능 언능 잡아 어 안다 안다 빡빡빡빡 치 lever 미소 빡빡빡빡 응 ativo 동사 identifies 동사 delle 동사 동사 근데 같은 애들도 한 파티에 낄 수가 있었구나 참 흑이 안된 애들도 가끔 있어서 자, 이 꼴로 왔어, 애들 자, 치어리더 복장을 입어달라는 부탁은 안 들어줄 거야 자, 의지로 자, 선생님은 잘못 저지른 학생에게 이런 옷을 입히는 취미가 있던가요? 오해받는 소리잖아, 그거 칼을 대제라뇨 칼을 대제는 아까 전에 많이 보고 왔어 자, 보안 서버에 재연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패킷의 무결성 검사는 했나? 지난달에 발견된 치약점을 개선한 펌웨어 업데이트는 적용했을 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요구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기능을 잔뜩 달아두면서 어째서 보안 시스템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지 자, 한쪽은 옷 보고서는 자, 치마에 기기장을 좀 더 늘려서 수선했을 텐데 시간이 있었다면 자, 외부부들로 몰래 선생님의 대화 도청하려는 거 다 봤거든 자, 압수 당하기 전에 바로 합니다 자,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토리 자체는 좀 짧은 편에 속한 것 같네요 담델 스토커 이거 대운동에 사용하는 로봇 맞지? 전차 같은데? 공굴리기 경주에 쓰는 고무공 대신? 자, 추격을 피해 하염없이 도망쳐야 한다니 생각하기만 해도 놀랍진 않고 방금 대운동회 이야기를 하셨나요? 자,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대운동회라는 말이 들어서 자, 역시 내일 있을 테운동회를 기대하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자,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느 정목에 출전하실 예정입니까? 자, 공굴리기 경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만만한 운동이 아닙니다 자, 순발력이 필요하고 스타터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이것이 해서 이런 근육을 사용하고 저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스미라 부장 거기 있는 학생들 절대 놓치지마 자, 기세를 따라 선생님을 쫓다 보니까 갈아입을 기회가 없었다고 할까? 자, 이 이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히비키가 재작년에 코스프레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까지로 올라갑니다만 자, 응원 로봇을 훔쳐간 범인 왜들 놀라는 거야 니들 자, 응원 로봇 같은 거 훔친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죠? 자, 방해하려고 폭탄 터뜨리거나 서버 해킹한 건 맞지만 응원 로봇 같은 건 음 자, 로봇은 돌려줘 자, 엉뚱한 발명품을 만들어 유오카 회계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떤 학생이 연구비를 전액 삭감당한 채 파산했다고 방반모 황교인 대제에 반대하는 밀레니엄 학생들의 모임 자, 우리들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자, 응원 로봇 같은 거 훔친 적은 없다고? 자, 엔지니어부에서 훔쳐온 이 전차로 상대해주마 응원 로봇 어디 갔어? 잠깐, 여기 전차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나도 그래 자, 무사히 작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만약 시간이 좀 남았더라면 저 로봇에게 어울리는 더 멋진 이름을 주워줬을 텐데 자, 사용자가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이견은 없지만은 엔지니어부 여러분 도면을 보았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더 전차는 무엇인가요? 응원 로봇 튼튼한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며 외륜 무한궤도는 자, 관객을 안내하고 이동하려면은 회장의 어느 장소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 기간폰은 왜 달려있는 건가요? 자, 평화를 시기하는 물의 배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 과연 설득되지 마! 자, 현장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아 일단 기본이 되는 응원 로봇에서 만들면 안되니? 아니, 아까 전에 수리한다 시고선 가져갔던 응원 로봇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기반으로 좀 만들면 안돼? 정상...몬주라 저게요? 다시 물어보겠지만은 저게요? 저...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 나와도 중간 보스로는 나올 것 같은 앤데? 아니,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좀 맞춰서 만들란 말이야 평소랑은 다르게 응원이라는 이름의 전차야 그냥 나 엄청나게 단단한데? 음... 마케 철과 탄이 장갑에 손상을 죽이는커녕 그냥 전부 튕겨나가지는데 저거 뭐야? 자,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괴물을 만들어낸 거야 칭찬 아니야! 자, 저 로봇 대단해 자, 이 정도의 전투력을 갖춘 로봇이라면은 근데 저거 어디다 쓰려고 만든 걸까? 자, 우선은 상대가 우리가 숨어있는 곳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기동을 하는 거 저거 딜이 안 박히는데 저거 어떡하냐? 자, 지금의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 자, 소리가 어려운 게 단점이지만은 방어력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자, 해킹하는 건 안되나? 자, 기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추천은 못한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다량의 폭탄으로 괴도를 끊어낼 수밖에 괴도를 끊어낼 만큼 강력한 폭약을 사용한다면은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자, 카우보이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갑자기 사라짐 티비키 혼자 뭐하니? 자, 망국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 니들도 지금 전차라고 했잖아 자, 철사 따위로 이걸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막히더라고, 그게 공이 되어버렸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위에 연결한 괴도를 붙여 접지력을 높인 무한괴도는 지형의 영향을 거위받지 않고서는 손쉽게 험지를 줍할 수 있지만은 기독륜과 괴도 사이에 이물질이 꼬이면은 어, 고양이 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지요 자, 엔진 고장까지 유발하지 않겠지만은 어,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자, 명색의 엔지니어부의 마이스터들이 만든 물건인데 이런 단순한 트랩의 주행분응이 말이 돼? 경사로를 쉽게 오를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받았지만은 철조망 지대를 개척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한하지 않거든 효율적으로 기능을 선별하여서 구현해야지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그걸 잘하는 애가 왜 15mm 기관포를 달아놓은 거야? 당황하지마 기관포는 멀쩡하니까 아, 여기 계셨군요 회원님들 아, 잠깐 자, 방치된 창고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혹시나에 넣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특별 트레이닝을 개시합니다 쟤네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벌 아닌가, 그거 밀레니엄의 스미레급으로 운동을 하는 애들은 없는 거죠, 지금 다른 학교 기준으로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얘 왜 아직도 있어 운동도 저 정도로 하면은 근육 파열돼 자, 의외로 빨리 끝나는 느낌 자, 배터리 압구 부품 제거 자, 트레이닝부의 특별 트레이닝 때문에 모두 다리가 풀려버린 것 같아서 내가 그걸로 가야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이어지는 이벤트야, 또?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가만지로 자, 왜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거야? 운동 같은 거 하나도 즐겁지 않으니까 왜 충격받는데? 자, 운동을 못하는 학생에게 체육 시간은 괴롭기만 고문 시간이나 다름이 없다 자, 협동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실수라도 하면은 친구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자, 여기도 근데 안 나가는 애들 있잖아 자, 원래 이 가게에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학생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번에 개최를 통해서 매력에 빠진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분명 신체능력 떨어진 학생들은 소외될 거다 뭔가 오해가 있는데 자,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체적 차이로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고 한마디로 드라우마가 있다 이거죠 자, 놀림 대상이 되는 건 싫다 자, 그러면은 경기 프로그램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 자, 개조 중간중간에 체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로봇 장애물이나 논리 퍼즐 같은 변수 추가 조정한 자,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거고 자, 장애물에 필요한 로봇을 긴급 발주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실행위원회 측에 양해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엔트리는 학생들의 당일 컨디션이나 기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체육활동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상담부서를 설치해서 상시로 건의를 받도록 하고 어? 이 정도면은 괜찮았죠? 근데 내일이잖아 지금부터 해서 맞춰야죠? 쟤네들 또 이상한 로봇 만들지 말고 다음 이벤트라면은 그러면은 뭐 또 언제 하는 건가요? 일정 나왔남? 다음 시간 지나면은 열리는 건가? 자 이쪽은 그냥 응원하겠답니다 응? 자 구형 단말기 중앙 AI에다가 연결 자 누가 또 접속했나 본데요 히비킴만 뭔가를 여러가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21일날 다음 이벤트 자 유카는 다음날까지 자는데 대혼동에 대전차 미사일 쏘는 종목은 없단 말이야 자 이들어금은 모두 파산이야 자 키보토스에 이상한 학생들이 많다지라면 대회장에 무터 떼고 대전차 미사일을 복축처럼 쏘는 이상한 학생은 없겠지 자 방금 잠들었다 비품 재고 현황 목록과 관련 교회에 요청받은 엔트리 자 응원 로봇은 다소 상태가 좋지 않지만은 그 부분은 이해해주고 굿모닝 굿모닝 근데 상당히 큰일이 있긴 했지 자 끝날 때까지 자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러고 이벤트가 이어진다 이거죠 빌드업이라서 짧은건가 자 선수대표가 저렇게 나오네요 자 뒤이어 대회 운동회에 벌어진 소란들에 비하면은 사소한 사건이었다 뭔일이 일어나길래 사소한 이야기로 취급하는거야 그것들을 이벤트 것도 이벤트기는 한데 아 장비들이 너무 없어 지금 큰일이야 카드깡은 늦지 않게 하기는 했습니다 아 장비들이 문제네 특히 자주 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얼마나 부족한 거 이거 아니 잠깐 5티어 거는 참 많이 있는데 2, 3, 4 거 밑에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간 방송하니까 죽을 것 같네 특히 읽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내일 또 읽어야 되거든요 젠장 트라움은 아직 갈 길이 멀다